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고무산 밑에 보면 이렇게 내천이 있어요. 아주 운동하기 좋게 잘 만들어놨죠? 저기에 보면 제가 마침 딱 내려왔는데 세상에 정둥오린지 이름을 모르겠네요. 아주 예쁘게 놀고 있어요. 여섯 마리다.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. 구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. 저쪽에 왼쪽에 가면 왼쪽으로 보이면 어? 안 보인다. 공호산인데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많은 것 같네요. 정둥오린지 보러 건너가 볼까요? 내가 저쪽으로 가면 또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도망가버려요. 한 번 기 땡 돌아야 되겠다. 바람도 좀 쌀쌀하게 불고 있어요. 어? 쟤네들 발 보이시나요? 소용하는 거? 발 보이시나요? 소용하는 거? 발 보이시나요? 내가 무서운가봐요. 싹 수영해서 또 도망가버려요. 어? 이쁘다. 여기에서 먹이가 있을지 모르겠다. 잠깐 잠깐 우리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우와 예쁜 청둥오리를 보게 됐네요.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여기는 공호산 가는 길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. 봄되면 여기 벚꽃나무예요. 벚꽃끼리 쫙 펼쳐주죠. 벚꽃축제도 하고 그러거든요. 벚꽃축제도 하고 그러거든요. 자 이렇게 잠시 인사올렸습니다. 유치인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